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복을 주시고 사명 가운데 온전하게 지도록 하나님 이렇게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주의 이름의 용감을 높여 찬양하는 귀한 복이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풍성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화평방송 HDS 귀한 인터넷 이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방송을 천시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바여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그들의 육세를 온전케 하시며 간건케 하시며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명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사명 앞에 헌신하는 귀한 우리 김경옥 목사님과 또 귀한 장모님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 방송 세력을 요하여서 하나님 헌신하여 할 때에 귀한 지혜와 권력과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흥황하와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학병 교회에 의해 하나님 더 크게 복돼지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강당하게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날마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귀한 우리 정진호 목사님 강사복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강단을 통하여 복음 이 사역을 통하여 평방송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통인데 하나님 말씀의 검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건넝을 돕히시고 하나님 그 증거하는 귀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장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었으며 또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함께 듣사오니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고 주시고 깨달아주시고 그 깨달은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각자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더 푸른 결식이 있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가 찬리하며 함께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압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만지어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왕력으로 영광 받으시며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직 주의 영광이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하나님 임자하며 그 능은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